두 분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네, 저 운동 되게 좋아해요. 저도 운동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봤는데 호복지가 보셨어요? 진짜 유별나다. 유별나다고요? 와우, 운동으로 되어진 동혁 씨의 탄탄한 말복지! 부러워요. 난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이제 어떤 운동 하세요? 전 다 해요, 운동. 안 하는 거 없어요. 산도 가고요, 스쿠버도 하고, 골프도 치고 골큐는 하트에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말복지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성혁 씨처럼 식단 관리도 필요한데요.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한 5kg 정도 빠졌어요. 열흘 동안 5kg 빠졌어요? 네. 야채만 먹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식탐이 없어서. 짜증도 안 내고 그냥 혼자 그냥. 좀 우울해요. 아, 우울하다구요? 아이고. 한지혜 씨 역시 슈퍼모델 출신답게 늘씬한 팔등신 몸매를 갖고 계시죠. 몸매 비결 좀 알려주시고요. 필라테스 하고 수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아, 다양하게 하시네요. 등산도 하고. 가장 그러면 이 효과가 좋다는 운동이 있어요? 저는 필라테스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코어 운동으로 약간 배에 힘 길러주는? 약간 그런 거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 해보셨어요? 그런 운동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좋아하려고요.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정말요. 사실 이 두 분이 등장했다 하면 시청률이 수직 상승하는데요. 매 작품마다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한지혜 씨는 MBC 주말 드라마 3연타 흥행 홈런을 날리며 시청률 여왕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왓자장보리에서 최강 복수나 문재상 역으로 여련한 성혁 씨도 차기작에선 로맨티스트로 변신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흥행 메이커로서의 입지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나오면 기본적으로 20%는 깔고 가요. 아닌가요? 시청률?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나와서 30%가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한 몫이나 하셨잖아요. 작품이 오실 때 아, 이건 조금씩 좀 나오겠나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감독님하고 작가님이 전작이 잘 나오셨어요. 아, 이 선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략적이지. 데이터 능력. 이 선약생의 기준이 있어요? 저 이거 플러스. 저런 시도 말꼬죠? 아, 친해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상대요. 아, 상대요? 살짝 질어 밟을 때도 있고 제가 밟혀줄 때도 있고